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겨울 한국의 오프닝 곡인 Prison Heart의 마지막 부분을 배울 거고요. 오늘 배우면 앞에 1, 2강을 합쳐 노래 한 곡을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럼 바로 오늘 배울 첫 소절 들어볼게요. Beautiful Powerful Dangerous Cold Beautiful Powerful Dangerous Cold 이라고 했어요. Beautiful 아름답고 Powerful 강하고 Dangerous 위험하고 Cold 차가운 이라는 뜻이죠. 모두 형용사이고요. 발음은 Beautiful Powerful Dangerous Cold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Beautiful Powerful Dangerous Cold 잘 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 없으시죠? 그럼 바로 다음 문장 들을게요. Ice as a magic can be controlled 이라고 했죠. Ice, 얼음은 has,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왜 has라고 썼나요? 주어가 ice,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고 has라고 써준 거죠. ice, has, 얼음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amazing, 마법을. 근데 그 마법은 어떤 마법이에요? can be controlled, 통제할 수 없는. 즉, 얼음은 통제할 수 없는 마법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마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얼음의 마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 라고 의역해 주었어요. 그럼 발음은 has, 얼음을 연음으로 has라고 불러주시면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I says a magic can 하고 끊고 be controlled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says a magic can be controlled 어때요? 잘 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잘 들리는지 볼게요. 어때요? 처음보다 훨씬 더 잘 들리시죠? 바로 다음 문장 갈게요. Stronger than one, stronger than ten, stronger than a hundred men Stronger than one, stronger than ten, stronger than a hundred men 이라고 했죠? Stronger 자, strong, 강한, stronger, 더 강한, strongest, 최고 강한이죠. 그래서 stronger, 더 강하대요. than, 뭐뭐보다 누구보다? one, 한 명 즉, 한 명보다 강해 stronger than ten, 열 명보다 강해 stronger than a hundred men, 백 명보다 강해 발음은 stronger 이 부분을 엄청 빠르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tronger, stronger, stronger 그래서 stronger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stronger, stronger, stronger 하고 내음절로 발음하면 따라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우선 stronger 이 발음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면 한국말로 songer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고요. 잘 되면 stronger, stronger 하고 조금씩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stronger than one, stronger than ten, stronger than a hundred men 자, 연습이 되셨다면 잘 들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다음 부분들은 앞전에 배웠던 쉐도잉 1, 2부분이 반복이 되고요. 중간에 가사가 살짝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배우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또 듣고 올게요. beauty and there's danger here 자, there is 무엇이 있어요. beauty, 아름다움 and 그리고 there's danger here 자, danger, 위험함 정리하면 아름답고 위험함이 있어요. 노력해서 넌 아름답고도 위험해 라고 번역했어요. 발음은 beauty and there's danger here 하고 앞부분에 there's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연습해 볼게요. 천천히 beauty and there's danger here 이렇게 천천히 해서 잘 불러주면 빨리 beauty and there's danger here 이렇게 원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분도 문제 없으시죠? 그럼 이제 겨울 한국 오프닝 Frozen Heart의 마지막이에요. Beware the Frozen Heart Beware the Frozen Heart Beware the Frozen Heart Beware, 조심하다 무엇을 The Frozen Heart 꽁꽁 얼어붙은 심장을 즉, 얼어붙은 심장을 조심하게나 하고 의역해줬어요. 발음은 Beware the Frozen Heart 자,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연습 없이 바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eware the Frozen Heart Beware the Frozen Heart 자, 어때요? 노래 한 곡을 우리가 다 쉐도잉 했네요. 한 문장씩 천천히 하니까 해볼만 하시죠?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르고요. 또 자꾸 입으로 뱉어주셔야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따라 불러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하고 나오니까요. 쉽게 문법이나 발음을 익힐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줄라이의 영화 속 영화 문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